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를 양육하는 샘물학교. 샘물학교가 세워진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교회 곳곳, 세상 곳곳, 성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네, 거칠은 사막의 마른 땅, 그곳에 흘러가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샘물학교란? 나에게 샘물학교란? 고향이다. 선물이다. 저에게 샘물학교란? 따뜻한 앞마당과 같은 경제입니다. 나에게 샘물학교란? 풀이다. 준비다. 열매다. 나에게 샘물학교란? 초심이다. 나에게 샘물학교란?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나에게 샘물학교란? 주님 안에서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이다. 주님 안에서 뛰어놀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성김을 실천하는 세미무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해 살고요. 성김을 실천하는 세미무리는 섬기는 제자무살줄지 이웃을 추억을 해봤던지 어떤 시리에 잇든지 무료하든 가난하든 게 해주세요. 아, 야,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